1년 정도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. 네가 아무리 날 뛰어도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. 세상 사람들은 힘 있는 자의 말만 믿는다고. 다시 사례를 시작한 거야? 우리 정보가 셌어.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을 거예요. 지금 날 의심하는 거예요? 지금부터 우리의 비밀 공조를 시작한다. 나 누구야? 메투사. 살아도라. 정보가 셌어. 내 뜻을 빠르지 않으면 넌 데리고 지절로 될 거야. 차라리 날 질려! 분명 네 놈들 중에 있어. 그동안 2위에서 영웅 놀이가 아주 재밌었길 말할게. 오래 기다렸어. 기대해도 좋을 거야.